잠시만요, 금방 해 드릴게요. 왜 왔어, 나 여기 일하는 곳이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마지막으로 물어볼 말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나 선보래.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라도 대범 씨만 괜찮다면 나 선 안 보고 대범 씨랑 떠날 거야. 이세려야, 나 지금 한 개에 3천 원짜리 닭꼬치 팔아. 네가 살던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죽었다 깨도 못 사. 너랑 나 우리는 사는 곳이 달라, 다른 종족이야. 3천 원짜리 저런 닭꼬치 대범 씨가 안 팔아도 돼. 내가 대범 씨 먹여 살릴게, 내가. 그러니까 나랑 떠나, 어? 내가 미쳤냐? 나보다 7살 만한 아줌마랑 떠나게. 뭐? 네가 돈이 많아 보여서 그냥 한번 놀아본 거야. 그동안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각자 즐거운 추억으로 끝내자. 네, 알았어. 다시는 네 옆에 나타날 일 없어. 나쁜 자식. 자, 오세요 오세요. 뜨거운 총각들이 맛있게 구워드립니다.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닭꼬치. 바닥, 바닥. 뜨거운 총각들 찾아주시면 맛있게 구워드립니다. 자, 오세요. 자,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닭꼬치. 바닥, 바닥. 자, 뜨거운 총각. 야, 물든지 굽든지 하나만야. 자, 바닥, 바닥. 자, 바닥. 자, 바닥. 자, 바닥. 자, 바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